트로트의 민족 탑3 크리천 김재롱 트롯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God bless the world 구독자님 2만명 돌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 1000분을 소망했지만 2만분이 넘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를 통해 한 분의 불신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재롱 종교 기독교 김재롱 트로트 앨범 인생 한방 2020년 6월 김재롱이라는 이름으로 인생 한방이라는 트로트 음반을 냈다 김재롱 박샘이 결혼 김재롱 김재욱은 지난 2013년 10월 20일 스튜어디스 박샘이와 결혼했는데요 박샘이는 과거 미스코리아 경북대회에 출천한 바 있으며 결혼할 당시 김재롱은 아내가 어릴 때 결혼해서 아깝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 10살 나이차는 내 정신 연령이 낮아서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재롱은 지난 2016년 6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 첫째 아들 지우군을 얻은 박샘이는 이후 2018년 5월에 둘째 아들 윤우군을 출산 아들 둘을 두고 있다 MBC 트로트의 민족 트로트의 민족 3위 김재롱 MBC 트로트의 민족 순위 안성준 1위 등급 트로트의 민족 1위 안성준 트로트의 민족 2위 김소연 트로트의 민족이 안성준의 뉴 트로트 가방 등급과 함께 최고 시청률 16.4%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첫해부터 종영까지 무려 11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한 것은 물론 결승전답게 타포의 이름이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를 장악해 뜨거운 화제성을 폭발시켰다 트로트의 민족 3라운드 김재롱의 탈락 위기 앞서 김재롱은 3라운드에서 경기팀 김민건과 진심원 너나 나나로 무대를 꾸미고 패배했다 반전 김재롱의 부활 12월 4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의 민족에서는 3라운드에서 탈락한 17팀이 패자부활전을 펼쳤다 패자부활전 최종 합격 5팀 포함 예비 합격자 명단에 오른 김재롱은 김소연 김혜진 김혜리 조소연과 함께 패자부활전에서 최종 합격해 부활에 성공하며 재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트로트의 민족 김재롱 만장일치 예비 합격의 눈물 부활 성공 김재롱은 눈물을 흘리며 욕심이 사실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 방송에서 처음 눈물을 흘려보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재롱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예비 합격자 명단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려 이목을 모았다 트로트의 민족 결승전 트로트의 민족 탑4 결승전에는 3번의 예선, 5번의 본선 등 6개월의 대장정을 거친 탑4 경상팀 안성준, 서울 1팀 김소연, 앤 더블레스, 서울 2팀 김재롱이 진출했다 김재롱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예비 합격자 명단에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려 이목을 모았다 무대에 앞서 김소연은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제일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고 더블레스는 3번, 3배의 시간으로 여기까지 왔다 가장 좋은 무대로 꼭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성준은 결승전 우승으로 안성준이라는 브랜드를 완성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김재롱은 늘 무대에 설 때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니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망의 결승전은 1차 신공미션, 2차 개인공미션 총 2라운드로 최후의 1인을 가렸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국민투표 500점, 온라인 투표 점수 300점 2차 개인공 심사위원 점수 700점을 합쳐 총 1500점 만점으로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1라운드에서는 김소연이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프로듀싱한 러블리 트로트 그대로 멈춰라 안성준은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프로듀싱한 랩 트로트 마스크 더블레스는 추가율이 프로듀싱한 럭셔리 발라드 트로트 품 김재령은 트로트, 정경천, 이건우, 박현우가 프로듀싱한 애절한 러브성 트로트 압구정 신사로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쳤다 1라운드 김소연은 트로트계 아이유가 진짜 탄생했다 더블레스는 트로트의 신생아 같았던 더블레스가 이제 우승 트로피만 품에 안으면 될 것 같다는 극찬을 받았고 안성준은 안성준이 찐이야 김재령은 이제 김재령의 시대가 활짝 일렸다는 격찬을 휩쓸었다 2라운드 김소연은 강력한 가왕이 탄생했다고 말하고 싶다 트로트의 민족으로 모두의 김소연이 됐다는 이건우, 박할린의 극찬을 받으며 심사위원 점수 670점을 기록했고 더블레스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오늘의 가왕은 더블레스가 아닌가 싶다는 이은미, 정경천의 호평 릴레이와 함께 667점을 받았다 안성준은 당장 의문을 내고 싶을 만큼 센세이셔널한 무대였다는 알고보니 혼수상태, 김현철의 호평 속 최고점인 679점을 받았다 김재령은 개그맨을 부캐로, 가수를 본캐로 꽃길을 걸어라, 김, 롱론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아낌없는 칭찬과 함께 657점을 획득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한 승부 끝에 4위는 1072점에 더블레스, 3위는 1367점에 김재룡이었다 김소연이 1380점으로 2위, 안성준이 1459점으로 최후의 우승을 차지했다 TOP3 김재롱 앞으로 꽃길만 열리길 그러나 우째 이런 일이 김재롱 전방 십자인대 수술 지금 상태 김매롱 김재롱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나의 전방 십자인대가 MBC 트로트의 민족 중결승 때 다쳤어 아파했는데 다행히 결승전까지 버텨주어서 무사히 마치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수술을 받았다 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재롱으로 이름을 알렸더니 병원에서 대우가 다르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버금가는 리클라이닝 침대 180도 누워진답니다 전 자동이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인실인데 혼자 쓰니 2인실 가격에 침대 2개인 1인실 느낌 셀카 찍어도 카페 느낌 나는 우드벽이라며 삼박살 입원이라서 차를 안 가져왔는데 후륜구동 차량 대차 서비스 지금 상태는 김매롱인데 얼른 나가서 김재롱으로 활기차게 인사드리겠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재롱 그는 누구인가 신인 트로트 가수 김재롱입니다 이름 김재욱 출생 1979년 8월 17일 41살 고향 서울특별시 신체 175cm 80kg B형 학력 동양대학교 컴퓨터 디자인과 인덕대학교 방송연예과 가족 부인 박세미 장남 김지우 차남 김윤후 데뷔 2005년 KBS 공채 20기 개그맨 데뷔 초 개그 콘서트 봉숭아 학당에서 제니퍼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후에는 역시 봉숭아 학당에서 한민관이 데리고 다니는 행사용 가수 일출이 멘붕 스쿨에 납두기 등의 캐릭터로 인기를 얻었다 2017년에는 우차사로 이적했으며 2004년에 전국노래장에 출연해서 입성한 경력도 있다 이후 2020년 16년만에 송예와 제외해서 본인의 각종 개인기들을 선보이며 노래타임에는 님과 함께를 불렀고 인기상을 수상했다 크리스찬 튜브도 김재룡님의 가수 생활과 화목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예수 그리스도 Potaud이 예수 그리스도 conexolan 예수 그리스도